맛있어지는 닭강정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캐러멜 같이 코팅이 돼가지고 진짜 특이하다 향 자체가 너무 특이한데 향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터랑 코코넛 들어가 있는 그 과자 있잖아요 그 향 나거든요 그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이제 소스에다가 끼얹어서 같이 한번 드셔보시고 아까 그냥 검기만 했을 때 참 맛있어 이거 약간 뉴욕에서 와플티킨 센트럴파크에서 먹었을 때 그 쫙 오는 그 쾌감이 있어요 코코넛은 그냥 두시고 아 이거 아니 이제 작가님이 아니라 셰프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아 너무 맛있다 여기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은 거 좀 더 좀 더 살짝 끼얹어서 드셔보시고 아 이제 매콤한 거 한번 해서 먹어볼게요 단짠 맵이 다 있어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음 이게 음 액젓맛 같은 게 나니까 네 백전맛이 살짝 나죠 되게 매운데 한국적인 매운맛이 뭔가 김치먹는 느낌 요거랑 되게 잘 어울리죠 김치먹는 맛이에요 와 이거 진짜 매력적이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? 잠깐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Sepf 뱅뱅 뱅뱅지형이잖아요. 지난번 게 더 맛있었어. 아 쌈발은? 근데 지난번 것처럼 하면 사실은 접근하기가 좀 매울 것 같아요. 약간 샐러드처럼 이번에는 좀. 이 형은 계획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.